그리고 지금 옷 절한 애들이 많아서 가지 밑부분에 좀, 예를 들어서 얘는 엄청 옷 절었잖아요. 이렇게 바지 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한번 잡아줄게요. 폭풍 성장을 위해서. 이걸 마음 아타면 애들이 잘 크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바지 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바지 치기를 해줬어요. 대파 참깨 오랫동안 플레이미 손킷 다진마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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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구경을 하는거에요 네, 구경을 하는거에요 아니요, 저는 계란을 만들어서 다진마다, 다진마다 다진마다, 다진마다 근데 나 이거 진짜 좋아 코코넛 맛있어, 내 스타일 한이야, 이것봐라 다진마다 재밌겠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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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arkan 기ắp adium OOM 깻잎 조금만 셀다 소금 참기름 소금 Leadershi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리 와봐, 먹어봐. 맛있어. Yep. I agree. Good job.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unny drawing, better business. 괜찮은 선물 아니야, 미닝이? 괜찮지?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파티 같은 거? 네, 근데 피자의 인그리디언. 빨리 먹어. 천천히 먹어. 저혈압이, 저혈압이 안 와? 안. 코코. 이런 색깔. 코코. 아이들 앞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은. 근데 되게 신기하게 내 MBTI는 또 그게 맞다? 그래? 나는 잔잔한 게 좋아. 아무래도. 그냥 내 일상일치가 됐으면 좋겠어. 그냥 내 일상일치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 맨날 똑같은 것만 학자냐. 아, 너무 아파. 준비 운동을 좀 했었어. 어, 너무 아파. 그지, 요즘. 네. 오늘 아빠가 좀 할 수 있는 친구가 좋아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또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네. 우유. 네. 네. 지금. 또 한 번 더. 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치볶음밥. Do you want to eat 김치볶음밥? Are you gonna make it? Yeah. Did you see the table? Yeah, it was nice. Right? 지금 집에 왔는데 장난 아니야.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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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아어로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장 getting to 730 p.m non 수요 한 시간이 먹으러 soir 8 p.m what is that? 7 30. Find fani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